승민이가 제일.. 승민이가 제일.. 맞죠? 승민이는.. 회사에서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? 우리 식사는 좀 봤어요. 아 맞네. 아 맞네. 나도 될 거 없어. 맞아 맞아. 그때 항상 이제.. 승민이가.. 무시명 준비하고 있어요. 공택 공택에서 준비하고 있어요. 저도 모르는 애들도 다 볼 필요 없어. 모르는 애들도 다 볼 필요 없어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. 분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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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.. 네.. 근데 이제.. 그때 연습생이었어요. 아 예.. 나이 오신 학창 그때.. 그때.. 근데.. 그때.. 다른 분은 다 있었거든요. 승민이만? 승민이만? 아 근데.. 근데 얘 혼자만.. 아 제발.. 세밀치 승민이.. 그런 기본.. 개인 내냅시장.. 그냥.. 뭐야야지.. 성적.. 에게 뭔가.. 예.. 예.. 예. 이게 여기까지.. 문화의 예이. 맞아요. 벤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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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